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에요. 전 연수에요. 제가 제 동생이랑 볼독 로켓을 게임을 해볼건데요. 네. 얘는 자고 있어요. 네. 가위 가위 보. 연수야 너 기다려야지. 가위 가위 보. 가위 가위 보. 네. 동생 먼저 눌릴게요. 이게 얘가 멍. 우리 쳐다보면 그 사람이 지는거에요. 지는거에요. 네. 응. 연수야. 그러면. 네. 벌칙은 뭐로 할까. 다섯 번 이기는거. 알겠다. 네. 벌칙은. 이리로와. 쓰고 있어. 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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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수야. 잘 됐어요. 내가 꼭 이기겠어. 벌칙이 이길 바라라. 고맙습니다. 야 더 meteon 제대로. 내가 우선. 이기 때문에 eyelashes 해줬구요. 네. 얘를 다시 잠들게 만들게요. 누나 벌칙이 슬퍼해야지. 네. 어.. 뭐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. 아 얘 누나가 했잖아 네 짜자자잔 짜자잔 벌칙을 받아라 난 그거 쓰고 있어요 제 벌칙도 가지고 네 됐고요 네 얘를 다시 잠들게 할게요 마지막에 진사람이 벌칙 뭐라고 할까 해보자 하자 우선 네 여러분 너가 벌칙 가져와봐 네 제가 걸렸어요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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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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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도 벌칙이니까 앗 하 노슈 하 재 태 오늘은 우리 돌쩍 로켓이라이 장난감을 갖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 번에 또 봬요 안녕 안녕